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2년이 다 흘러버렸어요 세월이 참 야속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요즘 근래에 진짜 자주 먹는 피자가 청년피자였거든요 청년피자에 그 에그콘 피자 맛있어요 신메뉴가 나왔다고 이렇게 광고를 주셨어요 나 어떡해? 나 기절이잖아 광고 왔으니까 또 맛있게 먹어줘야지 그럼 나 어떡해 일단 설명 좀 할게요 이게 청년피자에서 새로 나온 시크릿 더블 크런치 피자 위에 도어를 한 번 더 굽어가지고 바삭바삭한 누룽지같은 도어래요 팡팡 터지는 카반베르 소스와 크림치즈 그리고 육즙 가득한 폴드포크 치즈가 무려 5가지가 들어가서 여기 안에 엄청 찌개가 많아요 추억의 옛날 도시락을 떠올리면서 탄생한 스파게티 라고 하는데 94년생이거든요 91년생이 나고 내가 뭐 추억이 좀 햄이 엄청 두껍게 있고 이거는 계란 노른자인 줄 알았는데 뭔가 치즈같아요 큐브치즈 오븐메이크들 치킨이에요 이게 또 오븐에 기름기 이거는 고구마 치즈스틱인가? 저는 이거 또 먹어보고 싶어서 따로 주문했고요 제가 청년피자가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청년피자가 뭐라야되지 청년피자가 좀 다른 피자보다 느끼하다 무겁다 더블욕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신맨이랑 또 모르는 일이죠 더블욕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항상 저런 sew로 비쥬얼 새 modelling 크림치즈 안에 뭐가 진짜 많이 들어가있어요 크림치즈도 그렇게 느끼한 크림치즈도 아니고 되게 맛있어요 별로 안 느끼한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게 뭘까요? 안 느끼하고 안 기름져서 되게 맛있어요 안 느끼하고 안 기름져서 되게 맛있어요 오븐 메이크드 오븐 메이크드 음 맛있다 진짜 기름기를 인정 타름 없이 깨끗한 근데 되게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요 왜 미드 미드 이런 데 보면 어 죄송해요 미드 이런 데 보면 되게 큰 칠면조 같은 거 되게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뭔가 간은 안 쎄 보이고 그래도 촉촉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하겠지 되게 짜지도 않고 깜빡하고 맛있다 나 이거 궁금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음 음 음 이게 가운데 있는 거 그거다 이게 아까 토마토 파스타에 있었던 그래서 치즈가 들어있어서 되게 깊은 맛이 나 바다도 아닌 것이 음 음 확실히 간절히 안 쎄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되게 무거워요 이걸로 운동해도 되겠어요 음 죄송한데 이거 까발려줄까요? 양파, 피망, 폴드포크, 버섯 크림치즈 치즈 저는 솔직히 크림치즈가 다섯종 들어갔다고 해서 못먹겠다 느끼할까봐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안느끼해요 이번엔! 파am 이거가 광고받을 때 궁금해서 너무 느끼하면 못먹으니까 제가 너무 느끼하면 못먹으니까 제가 빠른 피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느끼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일단 두 조각 제어서 그럴까? 뭐 까발habitude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 텐데 청렴필을 사랑해 여러분 제가 내년 되면은 30살 되거든요? 와.. 나 너무 충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9살에서 10살로 넘어갈 때 10대를 맞이해서 기대되고 이런 기억은 없잖아요 근데 10대에서 20대를 넘어가면은 조금 기대되고 이제 20대에서 30살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조금.. 조금 더.. 하루를 조금 더.. 하루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확실히 쓰고자 하하..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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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게 했어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말을.. 말은 청산 유수지요 현재 막 찍힌 적이 없으니까 저는 계획표를 세우면요 일단은 계획은 진짜 그럴싸해 기적의 계획인데 막상 찍히려고 하면 다음날 기상 시간부터 뒤틀려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죠 그럼 어쩌겠어요? 열심히 살고 새해에는 좀 열심히 살아야죠 이거 엄청 두꺼워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꺼워서 생각보다 이거는 마요청용 청룡용 와 마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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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초점 음 죄송해요 초점 음.. 고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폴드포크 이게 되게 향이 세서 느끼함을 좀 많이 없애준 것 같아요 케밥 케밥에 들어있는 그런 우툼한 폴드포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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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느끼한 줄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 하 잘하고 있어 음 퍽퍽하지 않아도 좋아 음 근데 진짜 여러분 저는 20대가 아쉬운 건 있어도 후회 없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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